여러분 둘이 예쁘게 담으겠습니다 rep очень 고소하고 당ился 양념장 비빔밥 양파 양파 사장에 튀겨요 비교했다가 사장에 비교해볼게요 물이 조금 많아서 물을 넣어 물을 넣어 물을 넣어 소금 잘게 소금 찹쌀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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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 collections 적어도 핫도그 바로 원 intestine 6분후 메뉴는 으 으 5 아을지도 아 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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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자, 어디까지 할까요? 자っぱりしたものが食べたいから 이제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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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기다 네? 앗!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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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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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음 음음 고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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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응 응 응 作っただけでお腹いっぱいのっちゃう。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